안녕하세요. 이번 파트는 기사단답에서 첫 번째 변화키 변화키에 대한 파트 내용 설명을 나가고 나서 문제풀이를 할게요. 첫 번째 수용률 수용률은 내가 수용하는 건데 뭐가 있냐 설비 용량 요거 보네. 최대 전력 그러면 설비 용량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강의실 또는 회사 근무하시는데 보시면 상시부하 상시부하는 1년 내내 내가 쓰는 부하 그 다음에 여름에 쓰는 부하 하계 부하 결에 쓰는 부하 동계 부하 이 세 개의 부하를 총 다 도면상 도면상에 다 나타난 용량을 우리가 설비 용량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한전에서 봤을 때 상시하고 동계 또는 상시하고 하계 이 중에서 큰 부하만 주면 되겠죠. 왜?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 틀었는데 갑자기 추워서 온풍이 틀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하니. 그래서 예부하와 예부하는 겹치지 않는 거네. 그래서 얘랑 얘 중 얘랑 얘 중 그녀만 큰 놈을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한전에서는 최대 전력을 줄 때 이거는 우리가 수용가하고 계약 전력이. 그러면 지금 설비는 항시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름 겨울에 쓰는 걸 다 설계되어 있는 거고 최대 전력은 상시하고 동계 또는 상시하고 하계 중에 큰 부하만 주기 때문에 항상 얘는 보다 분모값이 크다. 이 얘기죠. 내가 설비한 게 큰 거야. 이만큼 설비했는데 이만큼 내가 수용 받아서 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뭘 구하려고? 최대 전력을 구하려고 얘를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전력 kW는 설비 용량 여기다가 수용률만 곱하시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 아 최대 전력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두 번째 부하율. 부하율은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럼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전소 전기를 받아야 되겠네? 누구? 최대 전력. 내가 이만큼 받아서 일을 얼만큼 하느냐? 평균 얼만큼 하느냐? 평균 전력. 그러면은 지금 최대 전력. 이 평균 전력이 나오지가 않고 우리가 얼마 시간 동안에 쓴 양이 나왔어요. 그거를 사용 전력량이라 불러요. 얘가 kWh. kWh. 그러면은 지금 사용 전력량은 내가 이 시간 동안에 다 쓴 거란 말이에요. 이 강의실, 사무실을 하루 왼종일 24kW 썼대. 하루 종일. 그러면은 한 시간에는 얼마 쓴 거예요? 한 시간에는. 1kW 쓴 거죠? 평균 1kW. 그럼 결국 뭐예요? 사용 전력량에다가 시간을 나눠버리면 얘가 뭐가 된다? 평균 전력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사용 전력량에다가 시간을 나눠버린 거.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평균 전력이다 이 얘기죠. 시험 문제에 평균 전력 구하시고 부하율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사용 전력량 나누기의 시간, 나누기 최대 전력. 이 공식을 갖다 달달달 해서 부하율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부하율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나아요. 얘가 평균 전력이다. 그래서 그 평균 전력 나온 값을 최대 전력 나눈 값이 부하율이다. 그러면 사용 전력량이라는 얘기는 내가 실제로 쓴 값이죠. 이거를 설비 이용률 또는 실 가동률이라고 불러요. 이 최대 전력은 한전소 준 전력인데 우리 공장에 100kW를 줬대요. 그럼 내가 100kW를 다 쓰는 건 아니죠.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다? 부합현동이다. 이렇게 나타내네. 그러면 지금 1부하율이래요. 1. 1부하율은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여기 분모에 24가 들어가면 되겠고 만약에 문제에서 월부하율이래. 그러면 여기 얼마? 24에다가 30 곱하시면 되죠. 720 들어가시면 되. 연 부하율이래. 1년 365에다가 24 곱하면 8760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설명 문제가 나오면 월부하율하고 연 부하율이 나올 수 있지만 도면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다? 1부하율이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A번식, 이거를 B번식. 첫 번째, 식을 쓰시오 그러면 실기에서 A번식 공식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하율을 설명하시되 이때도 누구? A번식을 읽어주셔야 돼요.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를 100번율로 나타낸가? 이걸 우리가 부하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부하율의 정의를 쓰시래. 이때는 누구? B번식을 읽으셔야 되는데 B번식에서도 누구? 노란색 분필만 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비 이용률과 부하, 변동에 의해 나타낸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부하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부하율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고 B번식 갖고 읽으셔야 된다 이 얘기. 그러면 부하율을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설비 이용률을 늘리던지 부하, 변동을 줄이시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부하율이 커질 거 아니야. 설비 이용률을 늘린다. 그 다음에 부하, 변동을 줄인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 가정집에서는요. 가정집에서는 부하, 변동이 심해요? 안심해? 심하겠죠. 왜?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기를 많이 쓰고, 낮에는 전기 안 쓰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전기 많이 쓸 거 아니야. 또 새벽에는 전기 안 쓰고. 그만큼 부하, 변동이 심한 게 우리 가정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집에서는 부하율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냐? 공장이죠, 팩토리. 그래서 이 라인, 생산 라인에 따라서 그 시간별로 항상 그만큼 일을 하죠. 그래서 공장이다 해서 부하율을 우리가 F로 편한다 이 얘기야. 공장에서만 따진다 이 얘기. 그러면 다섯 번째, 계산하시대.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일부하율이에요. 왜? 이거를 0시, 6시, 12시, 18시, 24시를 갖다가 30개를 그려야 월부하율이죠. 또는 이거를 365개를 그려야 연부하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뭐다? 얘는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일부하율이고 설명 문제가 나오면은 월이나 연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설명은 당연히 월이나 연도 되겠죠. 1, 2, 3, 4, 5, 6. 이거 지금 문제 볼 때 여기 세로축이 전력인데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써있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있는 경우 있어. 그러면 얘는 1, 2, 3, 4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1, 2, 3, 4, 4, 5, 6, 6, 6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 세로축은 10의 상승 개념임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에서 실계에서는 항상 단, 이게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거 사소한 거 빠트려 먹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점수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의상 6kg다 이렇게 놓고 보지만 이것도 잘 보고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리면 그랬지만 0시에서 6시까지는 이렇게 쓴 거예요. 얼마? 4kW. 시간당 4kW를 쓴 거야. 6시에서 12시는 시간당 얼마? 6kW 썼다. 이걸 그래프로 그냥 빨간색을 하나씩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몇 kW? 4kW, 6시간 동안 6kW, 6시간 동안 2kW, 6시간 동안 3kW. 이거를 이렇게 싹 더했어. 결국 이거에 대한 면적을 더한 값. 이게 사용 전력량이죠. 그럼 얼마 동안 쓴 거예요? 24시간이니까 여기다가 24를 나눠주면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평균 전력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최대가 6kg이니까 곱하기 6을 곱하시면 분모에다 이러면 부하율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 문제 나왔을 때 쉬운 거니까 꼭 맞히셔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아 이렇게 하기 싫어. 어차피 6시간씩이니까 6에다가 4뿌라스 6뿌라스 2뿌라스 3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읽기 써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시험장에서 항상 6시간씩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답은 되지만 이렇게 하는 연습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보고 이거 보고 시간 보고 얘 보고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셔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실기서 실수를 안 하신다 이 얘기. 이해 가시죠? 그러면 부하율 말고 손실계수가 있어요. 손실계수를 우리가 h로 표현하는데 평균 전력 손실을 최대 전력 손실로 나눠준 값을 손실계수더라. 전력 사용 전력량 대신 전력 손실량 전력 손실량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손실 곱하기 101개 손실계수더라.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이 부하율을 구하시오보다도 전력 손실량 구하시오. 그러면 전력 손실량을 구하시면 최대 전력 손실에다가 시간에다가 손실계수 얘만 곱하시면은 우리가 뭐 나온다? 전력 손실량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최대 전력 손실은 전력 손실 구하는 게 3상일 때 I자승 R이죠. 최대 맥시멈이니까 맥시멈 전류가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손실계수 곱해서 10에 마이너스 3성 하면은 얼마 킬로와트 아워가 나온다. 얘가 암페하고 옴이니까 기본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단이니까 와트가 되는 거죠. 10에 마이너스 3성 곱하면 뭐가 나온다? 킬로와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손실계수 구하는 공식은 알파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자수이란 공식이 있어요. 요거는 계수야. 계수여서 문제에서 주어줘요. 그 다음에 요 F가 뭐가 되냐면은 부하율이 되죠. 그러면 결국 전력 손실량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부하율을 알아야지만 손실계수를 구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실기에서 종종 나오는 게 요 문제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공식 꼭 알고 다 쓸 줄 아셔야 돼요. 부동률은 뭐냐? 개별수요 최대 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눠준 값을 우리가 부동률이라 표현하고 항상 얘는 값이 어떻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부동률만 있고 부하율과 수용률은 뭐다? 1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식을 쓰시래. 그러면 2식 쓰시면 되겠고. 두 번째 부동률을 설명하시래. 요거 읽으시면 되죠.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개별수요 최대 전력의 합의 P를 우리가 부동률이다. 부동률의 정의를 쓰시고 1의 의미 쓰시고 계산을 하시래. 그럼 부동률부터 먼저 계산을 보면 요 그래프를 이용할게. 이렇게 돼 있대. 이건 뭐냐면은 우리 공장 설비가요. 빨간색 설비도 있고 노란색 설비도 있대. 두 개 설비가 있대. 얘기야. 지금 뭐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빨간색과 노란색 설비 두 개 설비가 있는데 개별수요 최대 전력의 합의래. 빨간색의 최대가 얼마다? 5다. 그러면은 개별 빨간색 5 그 다음에 노란색 설비의 최대가 얼마? 5. 그래서 요걸 더한게 개별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합성 최대 전력은 보시면은 0시부터 6시까지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요게 합이 얼마다? 7kW. 그쵸? 그 다음에 6시부터 12시는 얼마? 12kW. 12시에서 18시는 6kW. 18시에서 24시는 7kW. 그러면은 합성했을 때 최대 전력은 얼마가 된다? 아 12kW.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은 12kW. 죄송해요. 요게 6이죠? 잘못 보고 썼네. 최대가 얼마? 노란색 6 빨간색 6 얘가 12 그래서 부동률을 1로 쓴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거 노란색 빨간색 최대 요거 잘못 봤어요. 옆에서 6 노란색 최대 6 그래서 12가 된 거고 그러면 시간별로 했을 때 10인데 보세요. 0시부터 6시는 7 6시부터 12시는 12 12시에서 18시는 12시에서 18시는 18시에서 24시는 7이면은 우리 변화기에서 얼마? 12kW만 나오면은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아 합성 최대가 아 합성 최대가 10이래 요 0시부터 24시까지 봤더니 12가 제일 크죠. 합성했을 때 A, B 수용가를 두 개 동시에 돌렸을 때 아 이때 어떻게 된다? 변화기 용량도 요거 합성했을 때 최대 전력만큼만 힘이 나오면은 24시간 설비가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 얘기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변화기 용량을 설계할 땐 우리가 뭐라 하면 된다? 아 요 놈 갖고 변화기 용량을 설계한다 이런 얘기죠. 합성 최대 전력을 갖고 우리가 뭐한다? 변화기 용량을 설계한다. 아 그러면은 다시 1번부터 6번까지 설비가 있대요. 이때 각각의 최대가 100이래. 각각의 최대가 100이래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이걸 몽땅 더한 게 뭐가 된다?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의죠. 1번부터 6번 설비의 최대가 100이래요. 각각. 그럼 요거 싹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의고. 근데 우리 공장에서는 얘를 8시간 동안 동시에 쓰고 동시에 안 쓰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만 쓴대요. 얘를 그러면 합성했을 때 얼마 된다? 600. 이때 부동률은 1이 되죠. 각각이 100이어서 개별 수요 최대가 600인데 요거 3개의 부활을 4시간 요거 3개의 부활을 4시간을 오전 오후로 각각 나눠서 돌렸대요. 이때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가 된다? 300. 그렇죠? 개별이 600인데 이제는 요거 2시간 요거 2시간 요거 2시간 각각 따로따로 돌렸대요. 따로따로 그러면 합성 최대는 200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없다는 얘기죠. 이때 부동률은 3 나온다 이 얘기네. 그러면 지금 부동률 1, 2, 3이 나왔는데 부동률 3일 때는 변압기가 200이란 10만 나오면 되죠. 부동률 1은 변압기가 600이란 10이 나와야죠. 그러면 이때 부동률 1을 부동률 1의 의미는 뭐다? 변압기 용량이 크다. 제일 크죠? 변압기 용량이 그러면 부동률의 정의는 뭐냐? 부동률 1일 때는 요거 6개 라인을 한 방에 다 쓰는 거고 부동률 2일 때는 반씩 나눠 쓰는 거고 부동률 3일 때는 3분의 1씩 나눠서 돌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부동률의 정의는 뭐 된다? 전력 소비 기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부동률이다 이 얘기죠. 아 전기를 한 번에 다 쓰냐 아니면 좀 분산세서 쓰느냐 이걸 알아보는 게 뭐다? 부동률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매입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2단 전압가 방식으로 이렇게 설비가 돼 있대요. 예로다가 A 변압기 B 변압기 C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에 설비 용량과 수용률 여기 B 변압기도 설비 용량과 수용률 C 변압기도 설비 용량과 수용률이 각각 주어졌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동률을 구하려고 하면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의 합인데 이 A B C의 최대 전력이 주어진 게 아니고 뭐 설비와 수용률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A의 최대 B의 최대 C의 최대 구해서 얘를 더해주면 뭐가 된다?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의 합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각각의 최대가 주어진 게 아니고 설비와 수용률이 주어졌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만든 공식 이쪽 보시면 이걸 만든 거야. 수용률 공식을. 어떻게? 최대 전력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 설비 용량에다가 뭐만 곱하면 수용률만 곱하시면 최대 전력이 나온다. 이거를 한 이유가 뭐다? 변압기를 설계하려고 한 거죠. 변압기를 왜 설계하냐? 어떻게 설계하냐? 부동률 값을 알면 변압기를 설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합성 최대 전력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변압기 심이 나오면 된다. 이 얘기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돼요? 결국 설비에다 수용률 설비에다 수용률 설비에다 수용률 곱해서 각각 곱해서 나온 값을 더 한 개 보관된다. 개별 수용 최대 전력 합이다. 얘를 구하는 방법의 하나다. 이 얘기죠. 그러면 변압기 용량을 구하려고 하면 무슨 값을 안 된다? 합성 최대 전력 값을 구하면 된다. 이 얘기죠. 좋아하네요. 네. ... ... ... ... 아멘 네 번째 변학기 용량 계산 지금 변학기 용량을 계산하려면 무슨 값을 해야 된다고요? 합성 최대 전력값을 구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합성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을 부동률로다가 나눠주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이 변학기의 단위는 킬로벌트 암페어인데 얘는 뭐다? 킬로와트에요 그럼 얘를 얘로 고쳐야죠 그러면은 또 나왔어 코사인 세타는 P상분의 유쇼가 되네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꾸면은 뭐가 된다? 킬로벌트 암페어 P상분을 구하려면은 유쇼에다가 역률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가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합성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에다가 역률을 나누고 보동률을 나누면 이제는 뭐가 된다? 아 변학기 용량 단위 킬로벌트 암페어가 나온다 이 얘기죠 내가 형광등한테 1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형광등한테 100원을 줬는데 불빛이 80원 나왔어? 그러면은 손실이 20원이죠 그렇죠? 나는 100원의 불빛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100원의 불빛이 얘 80원 나온 거를 나는 100원의 불빛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손실이 20이란 얘기는 효율이 몇 프로다? 80%의 얘기죠 그러면은 125원을 줘가지고 손실 20% 25원이 손실이 생기면 불빛이 100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효율이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 효율을 나눠야지만 내가 원하는 변화기가 나온다 이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나는 여기서 만약에 100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100을 줬어 그러면 손실분 제하고 80백개 안 나온단 말이야 나는 100이 필요해요 그러면 100보다 더 큰 놈을 줘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효율을 80%를 100에다가 80%를 나눠버리면 얼마 나와? 125가 나오겠죠 그래서 20% 손실 얼마? 25원 손실로 가고 100원이 불빛이 나온다 이 얘기야 결국 그 얘기는 효율이 나오면은 효율을 어떻게 한다? 나눠주시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21.5kV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답 쓸 때 실기에서 요령이 있어야 돼 최소 용량은 얼마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된다? 아 21.5kV가 답이 돼 근데 정격 또는 규격 용량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표가 안 주어질 때가 있고 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표가 얘를 갖다가 예로다가 15, 20 그 다음에 25, 30 이렇게 해서 뭐 40 뭐 50 이렇게 표가 주어졌대 그러면은 21.5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를 사용하면은 1.5kV암패가 과부하죠? 그래서 답을 쓸 때 얼마 써야 돼요? 25kV암패라 쓰셔야 하죠 그러면은 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최소한 우리가 어디까지 암기하셔야 된다? 100까지는 암기하셔야 돼 50, 15, 20 30 50, 75, 100 정격 용량 규격 용량을 구하라고 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이 규격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짜리 써야 돼? 답은 이제 30kV암패라 쓰셔야 되겠죠 답 쓰는 요령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 용량 그러면은 뭐야? 계산치가 답이 되는 거고 정격 용량 구하라고 했는데 표가 주어지면 표에 맞춰서 내가 쓰는 거고 그렇죠? 근데 표가 주어지지 않고 정격 용량 구하셔야 되면 어떻게 해? 내가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암기를 해야지만 문제를 맞힐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다섯 번째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극성이 같을까? 권수비가 같을까? 1차 2차 정격전압이 같을까? 100분율 임피던스 100분율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죠 강화비가 같을까? 그래서 큰 순환 전류가 흘러 과외가 소송된다 정격전압이 이상차가 30도 생긴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YY와 델타 델타와 델타 델타와 델타 Y 병렬운전 할 수 없는 이유 쓰시래요 얘는 2차측 전압이 30도 위상차가 생김으로 생김으로 큰 순환 전류가 흘러 과외가 소송된다 쓰셔야 돼 세 번째 세 번째 운전 병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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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는 결선 네 가지를 갖다가 쓰시래요 이때 델타든 Y든 홀수로만 만드시면 돼 델타 델타와 델타 델타 Y 델타 델타와 Y 델타 델타 Y와 델타 델타 Y 델타 Y 델타와 YY 저는 지금 이 Y를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이것도 돼 되는데 이해를 들었어 이 Y를 이렇게 한 칸씩 이동시켰어 근데 나는 방금 쓴 거 이거 말고 YY와 Y 델타 델타를 또 이동시켜도 돼 YY와 델타와 이런 식으로 얘를 갖다가 홀수로만 이동시키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조항 이거 외웠죠 이렇게 외웠으면 왜 할 수 없느냐 얘 상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만 이동시켜요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만 하셔가지고 하시고 여섯 번째부터는 다음 강좌에서 다시 내용 설명이 나갈게요 아마 12번까지 11, 12개까지 나가면은 변학기 내용 설명이 다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섯 번째 병렬운전 조건까지 이렇게 보시고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